피곤 분이 누가 나왔더라? 미안한 거 하면 진짜 뭐야 왜 이렇게 뚫을 드려요. 처음 보는 조합인데 이거? 네 진짜 처음 보는 조합. 이놈아. 잘못한 거 없는데? 제가 말할 건 친구랑 닮았어요. 잠깐요. 친구랑 성격이 너무 많이 닮아서 너무 편해요. 장난을 좀 심하게 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미안해요. 그랬구나. 그런 걸 또 잘 받아주고 또 맞장구 많이 쳐줘서 그것도 좀 고맙고. 그래요. 네. 그렇습니다. 높은 암 잘 부탁드려요. 루우리님의 베테기우스 한숨 불러주세요. 소요 선배님의 슬로우. 이렇게 멋진 라이크스 멤버가 됐네. 이 모든 것이 우리 진식이가 그동안 쏟아본 노래의 결과인 것 같아. 너무 애썼고 수고 많았다. 또 연습생부터 함께 했던 분들 계시지. 라이크스 멤버들, 회사 분들. 내가 혼자 때마다 엄마한테 연락 많이 했는데. 이거 한 번 도와줬고 나도 더 찬 수업을 알게 될게. 제가 울고 있으면 감사합니다. 하이크스 멤버가 됐네. 마흠 하이. 마흠 하이. 마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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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식사는ика가 좀ło 다 주시겠어요? 마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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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ogl mänh. 하이크스. 우린 이건 hour ACE 치 Mut된 타 teams 아니 깜짝놀라임 바느 Indonesian, 가 veramente 미 task. 도끼 모어.. 戰 uniforms 이건 가열, 가열을 해도, 비료되네! 저희 노래가 다 까먹었습니다. 저 지금 기억이 확대돼서 포기 한 마리가 아 포기 한 마리가 왜 전화가 찍어준 거에요 자 특별히 코너에게 줄게요 안녕하세요 자 가져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진실이한테 선물을 수 있어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잘 보다가 보관할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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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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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거 서프라이즈인가요? 혹시 이거 깜짝 카메라는 거야?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10명이잖아? 절대 못 할 것 같아. 아니야.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. 안 그래도 우리 중에 또 라면 러버가니까. 그러니까 민지영이는 무조건 라면을 알 거야. 민지영은 무조건 치즈라면. 라면 아니면 뭔데? 하나 둘 셋. 치즈라면! 지금 텔레파시 온 것 같아요. 치즈라면! 저 딱 알았습니다. 하나 둘 셋. 치즈라면! 치즈라면! 뭔가 텔레파시 온 것 같아. 뭐지? 누구야? 누구야? 아니 민지영! 뭐예요? 야 김민재! 야 김민재! 누구야? 아니 누구야. 참치 김밥 안 한 건 누구야? 고춧가루 아이스입니다. 이게 맞지? 이게 맞을 거야. 뭐라고? 뭐라고? 아이스 라떼! 아이스 라떼! 아이스 라떼! 아니 뭐하냐. 아니 이걸 왜 몰라. 이걸? 야 아이스 라떼를 누가 먹었던데? 지금 형 중에. 우리 망했어. 우리 망했어. 이렇게 딱 카트 한 다음에 이제 영프린스는 깼고. 아니야 하지마. 아니야 하지마. 난 러우는 건데? 아 내가 싫어 내가 싫어 이제. 전쟁이게. 햄. 난. 근데 진짜 연예인 것 같아.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? 그렇죠. 제가 저를 먹는 거랑 똑같다 볼 수 있죠. 아프신가요? 아니 형 맛있어요. 여러분 이거 진짜 꿀 좀 올렸어. 베이글에 잘 올려서. 햄. 햄. 맛이 없으려고 없어요. 그죠? 밥 먹는 거 같아 밥. 그러니까요. 여러분. 에미하게 맛있습니다. 맛 없어야 되는데 맛있는 느낌이에요.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한 번 카메라에 대고 한 번 해주시죠. 여보. 여보. 누구야. 제가 또 남아 주고 있습니다. 깨도 남아 준다는 마인드. 너 지금 내가 준 거 이렇게 던진 거야! 아니야. 한 번 털은 거야. 그래 그래. 이모가 준 거거든요. 이모가 잘 먹을게요. 힘들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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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현호가 둘이 있다? 나도. 나도 갑자기 카메라가 죽일 수 없어. 여기로 와. 죽일 수 없어. 만들 수 없어. 이거 불러야 돼. 내가 대신 꼼꼼기 싫어하잖아? 맞네. 준비가 되셨다면 팀명을 먼저 준비해 주시죠. 모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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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범 가족. 왜 가족이야? 우리 가족이잖아. 저는 혹시 나랑 가족 하기 싫어? 저희는 모범 가족 팀인데요. 네. 자신이 없습니다. 아닙니다. 저희 자신 있습니다. тот. 없어? 오케이. versa. 정 commitment을 잘 나온다. 정훈이. 정훈이. 아-이-tolt 4-이-tolt 자-이-tol? 아이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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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Adina gel 의cción 새판사 새판사 디자인 어 디자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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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곡가 작곡가 댄스업 댄스업 뭐야 뭐야 야 이거 맞아 찾아야지 야 방식이야 야 방식이야 야 뭐야 뭐야 경창철 청찰쌍 정찰쌍 정찰쌍 천천히 경찰청청창쌍 경찰청청창쌍 빨리해야 돼요 꼬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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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거야 나야 거야 시작 기가 기조 정답 체계했어 체계했어 오노츄의 뜻은 오늘의 노래 추천입니다 저도 뭐야 뭐야 진짜 확실히 신선이긴 하다 역시 엠지 엠지 나는 왜 몰라 난 막 아메리카노 추천 아 이러면 안됐네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현아씨가 똑똑할 것 같아 자 과연 벗겨 살릴 수 있을지 다리 방구를 끼면 하나 방구를 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정답, 정답! 자, 계속해야 돼요 아직! 아직 한 번 남을 때까지 할 거에요? 나이스! 자, 두 분이 단파트를 시킬게요 두 분 단파트를 시킬게요 한 번! 한 번! 자, 가위바구해라 나니!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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